한국어 문법 처음에는 사전을 보지 않아도 괜찮지만 단어를 많이 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법은 잘 알아도 단어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려야 한국말 연습이 되며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으니 텔레비전도 자주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한국말 공부하기가 재미있어집니다. 한국말이 좀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행복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돈이 많으면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돈이 많이며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며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이 무엇보다도 제일입니다. 옛날 옛날에 춘향이라는 기생의 딸이 있었는데 마음도 좋고 아름답기도 했다. 감사의 아들 몽룡과 사랑을 하게 돼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천한 기생과 높은 양반의 자식이라는 신분의 차이로 정당한 혼인을 하지 못하고 숨어서 몇 달 살았다. 불행하게도 몽룡의 아버지가 더 높은 벼슬을 얻는 바람에 몽룡도 할 수 없이 그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돌아가게 됐다. 물론 춘향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부모의 반대로 춘향이를 그냥 그곳에 두고 3년 후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갔다. 몽룡이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지방에 새 감사가 왔다. 그 새로 들어온 감사인 변악도가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춘향이를 자기의 첩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러나 춘향이는 결코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악도는 춘향이를 죽이기로 했다. 변악도가 춘향이를 죽여버리려는 그 순간에 암행어사가 된 몽룡이 나타나서 춘향이를 구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한국말은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 적어도 3시간씩은 공부해야 하며 매일 공부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어 문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문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외국 사람은 문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국말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전을 보지 않아도 괜찮지만 단어를 많이 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법은 잘 알아도 단어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려야 한국말 연습이 되며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으니 텔레비전도 자주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한국말 공부하기가 재미있어집니다. 한국말이 좀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행복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돈이 많으면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돈이 많으며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며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이 무엇보다도 제일입니다. 옛날 옛날 옛날에 춘향이라는 기생의 딸이 있었는데 마음도 좋고 아름답기도 했다. 감사의 아들 몽룡과 사랑을 하게 돼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천한 기생과 높은 양반의 자식이라는 신분의 차이로 정당한 혼인을 하지 못하고 숨어서 몇 달 살았다. 불행하게도 몽룡의 아버지가 더 높은 벼슬을 얻는 바람에 몽룡도 할 수 없이 그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돌아가게 됐다. 물론 춘향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부모의 반대로 춘향이를 그냥 그곳에 두고 3년 후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갔다. 몽룡이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지방에 새 감사가 왔다. 그 새로 들어온 감사인 벼악도가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춘향이를 자기의 첩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러나 춘향이는 결코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벼악도는 춘향이를 죽이기로 했다. 벼악도가 춘향이를 죽여버리려는 그 순간에 암행어사가 된 몽룡이 나타나서 춘향이를 구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결국 두 사람의 자리를 도와— 아멘